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정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정치가 얼마나 최악의 상태까지 가셨습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에 역대급 시위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좌우로 나누어졌었죠 네타냐후 총리가 세 번째로 연임을 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진보 진보라고 해봤자 약간 좀 좌편향된 세력들에 의해 이스라엘도 정치도 그만큼 쏙었다고 할 만큼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력한 시위로 대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7월달 8월달에도 계속 이어졌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전쟁 후 하나가 된 이스라엘 국민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힘 최전선 감동 스토리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안녕과 이스라엘 군 장병들 북괴와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이 하마스를 끝장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정치분열 심했지만 적 마주한 지금은 하나 전쟁 터지면 단결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 자원봉사자들 가자지구 작전대부터 2만 5천 3만 명분 식사준비 각 부대로 배달 최전선에 차려진 병사들의 밥상 감동 스토리 물론 밥은 먹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싸울 수 있도록 집밥 같은 음식을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밥은 먹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싸울 수 있도록 집밥 같은 음식을 해주고 싶었어요 우린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전선에 있는 병사들에게 작은 행복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정치 분열이 심했지만 적을 마주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있은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 기중해 쪽에 위치한 가자지구를 오른쪽에 두고 남쪽으로 한참을 이동하자 영업을 중단한 주유소 옆 공토에서 10여 명의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트럭에서 분주의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토 한쪽에서는 대여섯 명의 중년 남성들이 짐 속에서 꺼낸 바비큐 그릴을 조립한 뒤 하얀 연기를 피워가며 숯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냉동 차량에서 꺼낸 고기 패티와 소세지 등을 꺼내 구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야채와 소스를 테이블 위에 진열하고 물과 탄산음료 등을 아이스박스에 담기도 했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며 식사 준비를 하던 한 이스라엘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한국 언론사의 특파원이라고 밝히고 상황을 묻자 최전선에 투입된 이스라엘 병사들을 위한 집밥을 준비 중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을 위한 집밥 잔치 준비가 한창이던 이것은 가자지구 중남부 분리장벽에서 직선거리로 10km 이내에 위치한 우림 지역입니다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인근 도로에는 가자지구 작전에 투입된 군용 차량만 분주히 오가는 매우 위험한 군사작전 지역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엘리 수루고 63세 관광업 이분은 기자에게 물론 군대에서도 밥을 주지만 우리 아이들이 집밥 같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서 즐겁게 싸워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마스의 공격이 벌어진 지 사흘째인 지난 9일부터 계속해서 병사들을 위한 감동스러운 점심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숯불에 직접 구운 고기 패티와 소세지로 만든 보고와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은 야채 후식용 케이크류와 물, 탄산, 음료 등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숯불 위에서는 엄청난 양의 패티와 소세지가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쾌한 연기와 흙먼지를 피해가며 불앞에서 손을 놀리던 아파르 로마스카노 66세 안경 판매업 이분은 텔 아비브 근처에서 오늘 새벽부터 준비해 왔다라며 힘들지만 아이들이 집밥을 먹으면 기운이 날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즐겁기만 하다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 두 아들이 지금 전장에 있습니다 나도 군복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면 지금도 총을 들고 싶지만 이젠 늙었습니다 병사들의 점심 한 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여기에 한다름에 달려왔습니다 인텔 이스라엘 도빈에서 IT 담당 매니저로 일한다는 솔로미 55세 이분은 병사들에게 음식 봉사를 하기 위해 휴가를 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으로 최전선 병사들이 기운을 내고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정오가 넘은 시간 고기와 소시지가 구워지자 인근에서 작전에 투입됐던 남녀 병사들이 하나들 공토로 모여들었습니다 배식대에 줄을 섰던 군인들이 햄버거와 음료수를 손에 들고 그 자리에서 개는 감추듯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햄버거 한 개로는 배가 차지 않는 듯 다시 줄을 서서 서는 병사들도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햄버거를 개는 감추듯 맛있게 먹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군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하늘에서는 헬기 소음이 끊이지 않았고 인근 지역에서는 포송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로켓, 경보, 애회에서는 가자지구에서 인근 지역으로 발사된 로켓이 떨어진 지점이 표시가 됐습니다 소속 부대 동료들을 위해 대형 은박 그릇에 담은 수십 명분의 햄버거를 들고 밥이 돌아가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햄버거를 맛있게 먹던 한 병사는 배가 너무 고팠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군대에 오기 전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밥이 생각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군 병사는 가자지구 작전에 투입된 이후 매일 먼지와 땀 번복으로 지냈는데 점심, 매일 점심이 기다려집니다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원봉사자 스루고 씨는 하루에 보통 2만 5천 명에서 3만 명분을 준비를 합니다 많을 때는 4만 명까지도 식사 준비를 합니다 라며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돈을 내고 직접 현장에서 조리와 배식도 합니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해외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최근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다시 한번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점심 식사 제공 현장에서는 군 복무 중인 병사와 부모가 눈물에 상봉을 하는 모습도 간간히 목격됐습니다 한마디로 최전선에서 감동의 스토리가 연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점심 봉사 소식을 전해 들은 부모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장으로 달려왔고 이들 가운데 운이 좋은 몇몇이 잠시나마 금복을 입은 자녀들을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된 셈입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이스라엘 자원봉사자들과 군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슴에서 울컥울컥하는 이 마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괴와 뜻을 같이 하고 친북 국가인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또 헤즈볼라 같은 시리아 같은 이란 같은 이번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마스를 괴멸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